소리는 있어야 되니까 그냥 할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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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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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잠깐 끄는 것도 좋은 거 있어 빨리 빨리 진짜 했어? 아우, 잘했네요 제이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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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 파손을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제이홉 분들 이렇게 제이홉 편 하시는데 참여 안 하실 거예요? 한 번 더 띄는데 한 번 더 한 번만 한 번만 네, 알겠습니다 끄미 뷰! 끄미 뱅! 끄미 뱅! 끄미 뱅! 끄미 뱅! 끄미 뱅!ismus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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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여러분, 아, 진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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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저 아니네. 아, 여러분, 아, 이렇게 잘 노시면서 웃는 척 하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, 진짜. 네, 아,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까지고요. 네, 아, 즐겁게 웃으면 모르겠네요. 즐거우셨어요? 아, 역시 역시 역성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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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성네 좋아, 앞으로 인사해요, 앞으로 인사해요. 네, 아, 넌 인사하잖아. 네, 그럼, 아, 지금까지 스파이더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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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